자, 우리 랩몬! 네, 저는 코알라입니다. 랩이 형이 코알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아보면 코알라 귀엽잖아. 되게 많이 그렸네요. 여러 가지 코알라를 그렸습니다. 입이 없어졌다가 있다가 뭐... 그럼 남준 씨는 왜 코알라를 그리게 됐나요? 다들 강아지랑 이런 걸 많이 그리는 것 같아서 코알라를 좋아하세요. 대식 따르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표정도 되게 다양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네네. 아, 좋네요. 아, 좋네요. 자, 우리 가장 기대주! 그래서 잠깐요, 자! 자, 본인의 소상화를 그렸는데요. 자! 이건 그냥 제가 제 이상으로 그린 거고요. 아니, 이거 이모티커들 어떻게... 야, 조금만 더 보여줘. 카메라 뒤로 앞이게 조금만 더 보여줘. 상하하세요, 여러분. 자, 이 캐릭터 이름은 뭔가요? 네, 저, 저 쿠키입니다. 쿠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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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열받은 거 이렇게 벌린 건가요? 아, 여기요? 얘 좀 화낼, 화낼, 화낼. 아, 좀 보여주세요. 이거 안 보여요, 안 보여요. 운동한 쿠키. 네. 항상, 항상 초코치 쿠키를 들고 다니고요. 아, 우리도 좀 보여줘. 또 있나요? 300에 나올 거 같은 그런 캐릭터네요. 귀엽네요.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. 가장,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. 네네. 쿠키? 그쵸, 쿠키.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한 거 같아요. 감자 아닌가요? 아, 나는. 여러분 보세요, 감자입니다. 초초로 야채를 넣겠습니다. 야채맨.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? 아, 이게. 귀여운 감자이네요. 이게 사실 강아지인데. 어떻게 강아지입니까? 많이 맞은 거 같아요. 강아지에 싸인다 했어요. 이게 옛날에 빗부분에 좀 많이 맞았어요. 아, 이게 강아지인데. 전 솔직히, 전 솔직히 이 그림을 보고 지민이 형 아버지가 생각나요. 아니, 제가 너무 닮으셨는데. 저 그리고 나서 약간 우리 아버지 닮은 거 같아요. 약간, 약간. 뭔가 뭔 느낌인지 알 거 같아요. 약간, 약간 이제 좀 친근함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오, 잘 그렸다. 귀여워. 이 통통한 볼과 이 이목구비가 몰려있는 약간 저의 얼굴을. 솔직히 사이즈만 좀 주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귀여운데? 왜 이렇게 귀여운데? 침침이? 되게 귀여운데. 이게 이름까지 있습니다. 저의 대명이 딱 침침인데. 저 발바닥 되게 귀엽다. 네. 몸에 발바닥이 있는 게 포인트고요. 오, 좋다. 그리고 옷도 입혀 봤습니다. 나, 나의 초코칩 쿠키 같은 그런 존재군요. 옷을 입었어요. 턱시도 입은 턱시도? 침침입니다. 귀엽다? 하나 더 있습니다. 레디카페 까는 침침입니다. 얼굴이 좀 작아지니까 귀엽다. 군복 입은 침침입니다. 귀엽다, 귀엽다. 마무리로 짓눌린 침침입니다.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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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요. 저의 그림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요. 작가님 되게 뭔가. 진짜 부끄럽네요. 아,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, 저희가 비전공자들이라서. 네네네. 아, 정말.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흡족하게. 아, 진짜.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좋은 소스들 만들어주셔서. 아, 다행이네요. 아, 다행이네요. 귀여운 캐릭터 만들어주셨고요. 이제 그려주시는 건가요? 네. 그룹팅 해가지고 각자 이제 작가님들이랑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행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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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귀엽다. 맞아요. 오, 귀엽다. 오, 완전 귀엽다. 이런 느낌? 오, 귀엽다.